오늘은 더에 대해서 알아볼까요? 덜을 더 라고 할 때도 있고, 디라고 발음할 때가 있는데요. 그럴 경우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더는 더 그리고 디 두 가지로 발음합니다. 대부분 더로 발음해요. 더 뒤에 오는 명사가 에이, 이, 아이, 오, 유 모음 소리 중 하나로 시작할 때 뒤로 발음해요. 모음 에이, 이, 아이, 오, 유 중철자가 아닌 소리 기준으로 구분해요. 원단어의 오는 자음 더블유 소리가 납니다. 그래서 운원은 이렇게 발음하죠. 그래서 디 원이 아닌 더 원이라고 발음하는 게 맞습니다. 예를 들어 더로 읽는 문장으로는 날씨가 괜찮은 것 같아요. I think the weather is fine. I think the weather is fine. 이 있습니다. 뒤로 읽는 문장으로는 불가능한 일은 내 사전에 없어. The impossible is not in my dictionary. The impossible is not in my dictionary. 이럴 경우에는 뒤로 읽으셔야 합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은 더에 대해서 알아볼까요? 더 를 더 라고 할 때도 있고 D라고 발음할 때가 있는데요. 그럴 경우에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더는 더 그리고 D 두 가지로 발음합니다. 대부분 더로 발음해요. 더 뒤에 오는 명사가 A, E, I, O, U 모음 소리 중 하나로 시작할 때 뒤로 발음해요. 모음 A, E, I, O, U 중철자가 아닌 소리 기준으로 구분해요. 원단어의 O는 자음 W 소리가 납니다. 그래서 운원은 이렇게 발음하죠. 그래서 D원이 아닌 더원이라고 발음하는 게 맞습니다. 예를 들어 더로 읽는 문장으로는 날씨가 괜찮은 것 같아요. I think the weather is fine. I think the weather is fine. D로 읽는 문장으로는 불가능한 일은 내 사전에 없어. The impossible is not in my dictionary. The impossible is not in my dictionary. 이럴 경우에는 D로 읽으셔야 합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